여기 평범한 3명의 게임더프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함께합니다 자동사냥 되냐? 놀이하러 갈래? 거기 서 이 자식들아! 열다가 초록색 옷 입으려면 아트야 그럼 내가 진다냐? 노즈 혼모노 게임업 나 불렀냐? 덴토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슥가 먹기 맛있죠? 평범한 사이코패 림코 뭘 봐? 여자 마이클 베인 황벨은 대출이다! 진정하세요 왕치 클래식부터 최신자까지 플랫폼을 넘나드는 게임 속 세계의 모험 여긴 뭐가 있으려나? 고래와 VR을? 황벨! 어디로 가야 되냐? 어디로 가야 되냐? 어디서 넣은 거야? 빙글빙글 빙글빙글 잡았다, 연어! 이겼다, 오늘은 치킨이다! 이 앞에 보물이 있다고? 그리스 동력 그리스 상대는 락 그리스 그리스 가 도대체 운빨존만겜 수준하고는 가위처럼 단단하게 시국의 폭풍은 정말 유독농 김호찌 더 게이밍 너드 3명의 친구들 다음주에 공개됩니다